택 1 액션! 컷! 라이언 같은 스타가 되고 싶니? 방법을 알려줄까? 스타가 되고 싶으면 기초부터 튼튼해야 돼 공부! 또 공부! 귀여움이 몸에 익을 때까지 가끔은 튜닝도 필요해 더 귀엽게요? 아니, 더 개성 있게! 더! 더! 오늘 센터가 정해질 거야 이번 센터는 너희 셋이야! 센터의 특혜는 메인모드 무한복제! 굿즈로 변신! 아, 귀여워! 센터 아닌 친구들, 실망하지 마 카톡의 귀염뽀짝 이모티콘은 기본이니까 잠깐, 그런 이모티콘을 누가 쓰니? 그래, 합격! 이로케, 귀요미, Variety, Wansom ninis!